마지막으로 이제 사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새벽 3시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김모 씨가 마세라티라고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외제 승용차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결국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자리를 갖다 바로 벗어나서 뺑소니를 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이제 서울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 과정에서 지인들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대전이라든가 이걸 거쳐서 이동을 했고 또 이제 대포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끊는 시도를 갖다 두 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뺑소니범의 정체 일단 도피 조력자가 아까 지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항공권을 끊었다는 건 재력도 조금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마세라티 이 부분은 유명 외제차인데 이 외제차의 소유주가 좀 본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법인 소유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이 사건을 본 많은 시민들이 이 마세라티라고 하면 꽤 이렇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까지 도주를 하기 위해서 항공권 끊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조력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명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지금 입건 상태고 한 명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주소가 어디로 돼 있냐면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력자들이 보이스피싱 정가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 조력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김 씨를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더욱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태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지 3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경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주소지를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어쨌든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서부경찰서는 이제 30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사렛티 관련자를 갖다가 검거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사 과정과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에게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한 법인의 소유 차량인데 이 법인과의 어떤 연관성도 보고 있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또 마침 사고가 난 날 그날 오후에 급히 외국으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급 차를 몰고 다녔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래서 이 뺑소니 사망사고하고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자금 세탁 범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태국 경찰 당국이라든가 인터포를 통해 가지고 명령백백하게 관련되는 범죄를 밝힐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수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윤성 순창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